일상 회복에 접어든 요즘, 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양 관광 자원이 풍부한 전라남도가 6월을 맞아 추천 관광지 3곳을 선정했습니다. 어떤 곳들이 선정됐는지 문경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양 관광 자원이 풍부한 전라남도가 6월 추천 관광지 3곳을 선정했습니다. 다도해에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전남 해양경관 블루로드코스인 고흥 쑥섬과 영광 송의도, 진도 가사군도를 선정해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추천 관광지로 선정된 고흥군 쑥섬은 전라남도 민간정원 제1호로 등록돼 있으며, 2017년까지 2년 연속 행정안전부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곳으로 매년 6월이 되면 형형색색 수국이 만발해 인생 사진을 남기려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관광지인 영광의 송의도는 나궐도, 안마도와 함께 삼형제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나무가 많고 섬의 모양이 사람의 귀를 닮았다 해 송의도라 불리며, 몽돌 해변에 흰 조약돌이 가득하고, 캠핑 데크가 있어 야영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진도의 가사군도는 쉬미향에서 출발하는 진도관광 유람선을 타고 산수와 같은 군도를 관망할 수 있으며, 거센 파도의 영향으로 섬마다 기괴 암석이 동물 형상으로 보여 동물 섬투어가 인기입니다. 6월의 추천 관광지를 통해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도해의 멋진 풍광을 감상하고, 자연 속 힐링 여행을 즐길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